사나기는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사나기는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민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와 사랑에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산학회 활동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산학회를 들어왔는데 자, 오래됐지만 조니아 산학회가 제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 1980년 12월 25일 날 30년 분 6분입니다 5분이 아니고 6분이 벌어져서 스턴 마우틴 총장에 벌어져 8분이 벌어져서 오, 다가야 해 너무 잘 못하셨습니다 축하해요 대단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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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노은 무릎에 무게를 다 무게를 다 무게를 다 무게를 다 다시 한번 아우 아우 그러니까 잘생겼어 무슨 일이야? 카운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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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기다 아우 아우 그래요 산은 우리의 도장이다. 산에서 심신을 연방하며 건강한 생활인이 된다. 등산은 도전이다. 등반을 통하여 자기를 확인하고 극복하고 만성하도록 노력한다. 나는 조지아 한산학회 회원이다. 회의 명예와 산사나이의 우정은 영원함을 지킨다. 2017년도, 2018년도 조지아 산학회를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 회원분들과 같이 이끌어나가실 임환진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터뜨릴게. 지능 쌍고 또는 오우 뵈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나를 정상 주신 물고기 2 3 4 5 3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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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1년을 그저 꾸여 꾸여 하의의의 은혜 아이아라 아리아 아이아라 스리스리랑 아리란네 아리란던 중앙중앙 아리란네 천천하네 광벌 효과 우리의 웃음 쪽에 이기만 또 웃는 단단해 아리란던 스리스리랑 아리란던 우리의 운정이 빨개어있고 우리가 만져보던 하늘바의 햇살 지금 우리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 우정과 신뢰가 지금 저 흥분이 되어 우리를 하늘하게 비춰줍니다 지금요 지하의 새로운 때로 조금 섭하고 조금의 마음이 상해져 낙엽이 두리를 덮어주듯 우리 저 신부를 흐르는 천천히 모두 흐르는 생명을 준비한 우리 모두 나에게 흐르는 우리 친구야 우리 저 흐르는 사람들 친구야 우리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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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그것 그것 무았 이렇게 혼란 안녕 안녕